네 저희 김형태 연구원님 리서치에서도 그렇고 해외주식팀 내부에서도 굉장히 패셔니스타로 패셔니스타로 잘 알려져 있으신데 오늘 그 의상 색깔을 좀 고르신 컨셉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이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의 시그니처 컬러가 그린입니다 그래서 한번 초록색으로 한번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믿을 거야 엔비디아 믿을 거야 올해도 꼭 들고 가야 할 종목이다 이런 내용인데 진짜로 올해도 들고 갈만한 그런 종목인 겁니까? 제가 해외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커버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애착이 가고 그리고 올해도 분명히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떨어졌을 때마다 조금씩 담을만한 종목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주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제 10분을 저희가 맞춰놓고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엔비디아 하면은 이 GPU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를 보더라도 CPU도 있고 GPU도 있고 또 요새는 뭐 DPU라고 해서 차세대 그런 반도체도 많이 나오는데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GPU가 그러면은 CPU랑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CPU와 GPU의 차이점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수학과 교수님과 수학과 제자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학과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런 연산 지식이 있으실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산술식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부품을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한 연산 더하기 빼기라고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간단한 연산은 그냥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게 GPU다 그런데 그 안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가 개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CPU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연산들을 이렇게 두 개에서 네 개 정도를 한꺼번에 연산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런 GPU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한 연산들을 무수한 그런 숫자를 그냥 한 번에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과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빠른 것 같은데 교수님이 아시는 거는 더 많겠지만은 또 학생들이 빠릿빠릿하게 연산을 수행하고 그럴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GPU다 그런데 GPU 중에서도 외장형 GPU가 있고 내장형 GPU가 또 있잖아요 이 엔비디아는 그럼 어느 쪽에 더 치중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외장형 GPU 왜냐하면 내장형 같은 경우는 이런 인텔 같은 경우가 이제 보급형으로 CPU를 팔면서 이제 같이 내장을 시켜가지고 그냥 CPU만 있어도 이 컴퓨터가 구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외장형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되면은 지금 몇 년간 계속 랠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올해도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그런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본업이 좋다 본업이 이제 게이밍 쪽인데 본업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AI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던 메타버스 이쪽에 충분한 사업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게이밍인데 가장 좋은 기업이 본업이 잘 되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사이퍼가 따라오는 이런 기업인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지포스 그래픽카드 해가지고 그럼 아직까지도 이 지포스가 시장을 점령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런 점유율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이 AMD가 이제 신형 GPU를 출시를 하면서 70%대까지 잠시 주춤을 했었어요 네, AMD가 뭐 성능도 비슷하고 가격도 또 쌌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80% 이상으로 이제 점유율이 확 올라가면서 결국에 이제 외장 GPU는 엔비디아께 최고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증명을 했고요 이 게이밍 안에서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은 최적화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이 긴 시간 동안 시장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이런 게임 개발자들도 이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을 해서 게임을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단계부터 출시까지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도 최적화가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GPU가 바로 이 엔비디아의 GPU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발사들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서 가장 좋게 구현될 만한 그런 엔진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인데 결국은 데이터 센터용 서버에 엔비디아의 칩이 더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CPU 중심의 컴퓨팅이었다고 하면 이제 가속 컴퓨팅 기능이 탑재된 이 GPU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2019년부터 진행된 M&A가 또 한몫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M&A 이전에는 사실은 R&D 쪽에만 이렇게 연구개발 비용을 많이 쓰고 2019년 이전에는 사실 큰 건의 M&A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급격하게 갑자기 데이터 관련 업체들을 4개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멜라눅스나 큐믈러스 네트워크, 스위프트 스택 이런 업체들인데 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빅테크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원래도 네, 원래도 그렇게 두고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나 데이터 처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GPU를 이용을 해서 하드웨어 가속 컴퓨팅을 구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인수해서 아예 제품부터 서비스까지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업체들도 확실히 이런 채택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에 CPU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연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학과 교수보다는 학생들을 많이 쓰고 있다 자연스럽게 GPU가 더욱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도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AI 그리고 메타버스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메타버스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도 많을 수가 있고 그리고 AI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엔비디아가 이런 분야에서도 좀 돋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실까요? 그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게이밍에서 했던 전략을 AI에서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략이 뭐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GPU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뭐냐면 게이밍 산업에서도 점유율이 높았을 때 개발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교육이 됐을 때 개발자들은 돌아가서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를 기반으로 이런 그래픽을 구현을 하고 게임을 개발을 하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그 교육이라는 게 우리의 플랫폼을 통해서 너네가 어떤 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를 미리 가르쳐주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AI에서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매년 열리는 이런 개발자 컨퍼런스나 이런 쪽에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대입을 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컨퍼런스를 계속 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AI 업체들이 굉장히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스타트업들은 사실 이런 교육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너네 우리 거 한번 써봐 하면서 이제 무상으로도 알려주고 뭐 이제 고급 세션 같은 경우는 돈을 받기도 하면서 알려주는데 그렇게 이제 개발 단계를 들어갈 때 당연히 개발자 입장에서는 익숙한 프로그램을 쓰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런 익숙하게 이제 엔비디아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기업들이 굉장히 뭐 획기적인 그런 AI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죠? 보통 이 큰 업체들이 인수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빅테크 같은 이 큰 업체들에게도 또 똑같이 생태계가 조금씩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타트업들이 보답을 하게 되는 거가 되네요 결국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AI인이 메타버스를 할 때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 같은데 메타버스도 사실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옴니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떠올랐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이 획기적으로 시장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인공지능과 같이 연동이 돼서 훨씬 더 성장성이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과거에 없던 개념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뭘 보여줄 수 있는지를 엔비디아가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옴니버스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물류적인 이동 아니면 프로세싱을 얼마나 효율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값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매치를 해야 생산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가고 공장을 실제로 구현을 해서 그걸 다 맞춰보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로보틱스 플랫폼에 아이직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걸 또 적용을 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로봇들을 이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이 메타버스로 구현이 된 이 디지털 트윈 안에서 또 어떻게 이 동선을 짤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실험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한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80%가 넘습니다 네 80% 정도 되는 이런 시장 지배력을 또 바탕으로 게이밍 이제 AI 이런 사업 전략은 그러면 앞으로도 더 획기적인 그런 산업이 나타나더라도 또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겠네요 아마 같은 전략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게이밍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같은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 또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겠죠 어 이게 또 똑같은 걸 또 하는 건가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같은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자신만의 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소비자들 가두는 그런 전략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전략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엔비디아를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믿고 들고 가봐야 할 종목 엔비디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10분 해외 주식 레고